샬리포 닥섬 앞에 패들보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초지대 앞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입지를 못받아서 아쉽네요 바람이 아주 제법 강합니다 이따가 윈드서핑을 하면 좋겠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물고기가 없나보다 바람이 아주 쌩쌩쌩쌩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